사랑이 싹 탔답니다. 아니 그렇게 좋아? 누구나 하려고 그랬나? 아, 저거 살맛이 안 난다. 아니, 근데 얘 어디 간 거야? 뭐지 뭐, 어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. 저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건 알아요.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럼 사랑하면서도 효자단을 권해야 돼, 사람? 이것만 하고 그만둘게요. 완전히? 같이 일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들었다고 치고요.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절 만나지요.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. 이 미왕의 의미하고 관련된 얘기를 왜 너한테 해? 남들 불행하게 하고 이젠 내 차례야.